아 3번 자리가 뭐냐고요 주식은 이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밥그릇 깃보를 만든 거는 저만의 패턴을 발굴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개미가 있고 이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덩치가 훨씬 자본금이 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개미냐 세력이냐를 구분을 해요 아 이게 개미인지 세력인지 지금 현재 주식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개미인지 세력인지 지금 현재 움직임이 개미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개미는 정상적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세력이 붙으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요 올라간데 안 내려와요 올라간데 더 올라가고 오케이? 근데 이 세력 중에서 제가 세력을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세력은 정보에 의한 세력이에요 세력 2는 작전에 의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애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흔히 여러분들이 접하는 애들은 2번입니다 이 작전에 의한 세력이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0에서 90% 정보에 의한 세력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작전세력이에요 정보세력이 아니고 이 정보세력은 뭐냐면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매집을 해요 그래서 매집하는 패턴이 달라요 세력 1의 경우는 차트가 주가가 평상시 움직임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정보가 먼저 입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누군가의 자금이 들어와요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보가 터지면 못 잡는 거죠 날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M&A 정보나 아니면은 무슨 투자 정보나 특허 개발이나 수주 이런 정보를 먼저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공개 정보라고 하죠 불법인데 어떻게 잡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그런 미공개 정보가 하면 갑자기 주가가 우상향을 해요 급등을 한다는 것은 이미 유수가 터진 거고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금살금 누군가가 위로 조금 비싼 가격에도 계속 사요 정보가 터지면 100%까지 올라가니까 플러스 20-30%까지 매집을 해도 70%가 납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물량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유수 터지면 쫙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정보에 의한 세력이에요 정보에 의한 세력들은 매집이 공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평상시 박스권 위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공격형 매집이고 보통 보면 이게 국자 패턴이라고 해요 국자 이렇게 국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번에 이제 작전에 의한 세력들은 뭐냐면은 이런 정보가 뭐 있는데 작전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조막손인데 보통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정 주가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밑으로 빼요 야들이 하는 거는 싼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악재를 띄워서 어떻게든 밑으로 빼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많은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한 6,000원까지 빼는 거예요 6,000원까지 빼가지고 거기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가지고 원래 주가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50%를 빼면 여기서 100%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밥그릇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악재가 세력들이 작전을 치려고 악재를 띄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글로벌 악재가 터져요 이번에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애들은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V자로 회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요 이게 이제 하이힐이에요 하이힐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보면 224일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224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요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밥그릇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업이 파동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작은 밥그릇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전에 아마 더 큰 매물이 있겠죠 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들을 틀어내고 나중에 크게 올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거 매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224일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많이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큰 밥그릇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매집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큰 그림에서 이 자체가 매집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패턴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차트를 보면은 밥그릇이 나와요 뭐 어떤 형태로든 여기 밥그릇 형태 여기 밥그릇 형태 뭐 여기도 밥그릇 형태 여기도 밥그릇 형태 보시면은 여기도 밥그릇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밥그릇 형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거기다 보면은 이게 큰 밥그릇 이거는 이 안에 보면 작은 밥그릇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50% 100%가 나와요 이런 밥그릇들이 보면은 이 까만성 보라 그랬죠 DPC같이 이렇게 224 위에서 많이 움직이는 밥그릇은 나중에 큰 파동 나오는 거고 어떤 식으로도 이런 밥그릇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단테님 이거 밥그릇이 안 나오는데 밥그릇 안 나오는 건 안 하면 안 되나 그럼 이게 밥그릇 몇 번 자리로 보여요 1번 자리잖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근데 이게 여기서 하이힐 자리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V자 반등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게 글로벌 악재로 빠졌는지 아닌지 돌발 악재로 빠졌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면 되겠죠 이건 돌발 악재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이 길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기법으로 보면은 우리가 매매해야 될 구간은 바로 이 3번 구간이다 그러니까 2번 자리에 비하면 비싸요 비싸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1번 자리보다는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1번이나 2번에서 공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공략하면은 조금 버티면은 4번이 금방 나오니까 물론 뭐 3번에서 잡아도 뭐 이렇게 행보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 이런 건 시간 6개월 정도 더 걸렸더라도 1번이나 2번에서 잡아온 것보다는 월딩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3번 자리에 잡아라 이라는 겁니다 이 밥그릇의 3번 자리 제일 좋은 거는 224일선 밑으로 이겹이 벌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24일선을 다시 뚫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그릇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봐봐 밑으로 급락이 나와서 회복하고 다시 뚫어 올리는 요런 자리들 이건 3번 자리에요 여기가 이런 거는 이제 하이힐이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악재이기 때문에 하이힐 자리고요 보면은 한정기술 밥그릇 모양 나오죠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어느 정도 1번 2번이 진행되고 있죠 케어랩스 이런 거는 큰 밥그릇이 나오죠 봐봐 작은 밥그릇 1개 작은 밥그릇 2개 진행 중이죠 요렇게 가겠죠 이거는 이제 큰 밥그릇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건 미리 조금 빨리 검색이 됐는데 한두 달 행복하고 나면 좋은 자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밥그릇 차려야 할까 2번 자리를 찾아다니거든요 저는 이게 엄청 멍청한 짓이라 봐요 2번을 찾는 게 아니에요 3번을 찾고 1번 2번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2번을 찾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3번을 찾고 1번 2번 자리가 어떻게 나왔구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조사업 같은 경우는 딱 요 부근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3번 자리니까 이해되요? 이 안 돼요? 단타나 중장기 같은 경우는 공군이나 이 추세 이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다 끄어 가지고 이 추세선이 돌파가 됐나 안 됐나 이게 돌파가 되면은 이거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스윙 아까 제가 밥그릇 같은 경우는 50%씩 먹어야 되는 중장기 그 다음에 이걸 붕붕해서 분석해내면 단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